오늘은 여러분께 금지된 사랑카페의 글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자친구 혹은 와이프의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 기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봐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간단하게 지금 보여드릴 카페는 기혼남녀가 이혼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판도라 상자를 열었네요. 불륜남 와이프의 인스타를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남자는 거짓말 같은 거 안하고 와이프랑 뭘 했다는 이야기도 안해요. 와이프랑 성격이 안 맞고 오래 살아서 여자로 안 보이고 애들 엄마라서 할 수 없이 산다고 하는데 불륜남의 나이는 52이고 와이프는 51에요. 근데 인스타를 봤는데 와이프가 분식을 차려줬고 불륜남이 자기 애들에게 그걸 먹여주고 사랑스럽다는 듯 바라보더라고요. 둘째 딸이 초딩이라 매운 걸 못 먹는다고 불륜남이 떡볶이를 물에 씻어서 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불륜남아 와이프가 애들 끼고 행복한 동영상 찍은 것도 있는데 이 정도면 부부 사이 진짜 좋은 거 아닌가요? 불륜남은 저를 왜 만날까요? 저에게 정말 잘해주거든요. 만나면 눈에서 꼴이 떨어지고 질투도 많은 남자인데 와이프 인스타 보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네요. 라는 글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지러워서 여러분은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실제 상황인지 헷갈리시겠지만 진지하게 조언을 하는 모습과 불륜남과 와이프가 사이 좋은 거 맞는데 단지 연애 감정이 아닐 뿐인 거예요. 마치 남친에게 엄마 아빠 만나는 게 좋아나 만나는 게 좋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 그런 질문은 초딩 저학년 때 끝냈어야 했다라는 진지한 조언을 하는 우리 불륜카페 언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실 거라 조금 더 충격적인 내용을 보여드리자면 불륜남이랑 샘이 웨딩했어요. 제가 찍자고 해서 찍었고 제 폰 배경이 이거고 불륜남 멀티프사가 이거예요. 더 늙어서 쭈글쭈글해지기 전에 가장 젊을 때 사진 찍었어요. 악플은 사절이고 보정 전에 사진이니 어디 굽다고 코르세 지적도 사절할게요. 라고 말하며 이 인간들은 웨딩 컨셉 사진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이 글을 작성한 사람은 디그디응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데 이건 돌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려 여러분은 이런 불륜글들이 모두 중년의 남성과 여성의 일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스물일곱 미혼 여자인데 남친도 만나고 불륜남도 만나는 거 좋은 거 같아요. 현 남친이랑 썸탈 때 불륜남 만났고 동시에 만나니까 욕구도 해소되고 마음도 안정되는 게 좋네요. 남친이랑 싸우면 불륜남에게 정서적으로 기대고 이런 관계가 너무 좋네요. 라는 스물일곱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조언들이 쏟아지는데 이건 현명한 거다 어차피 불륜남이 내 인생 책임질 것도 아닌데 한 명만 바라보는 건 멍청한 거임. 한 명 더 만나서 세 명 만나라는 조언의 세 명은 무리라고 말하는 여성들. 여러분은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에서 살고 계십니다. 불륜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카페가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 세상이고 사랑해서 결혼하는 세상은 정말 끝났다는 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과 순수한 연애라는 감정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와이프야 고차폭하러 간다 너 교회 집사라면서 기다려 예배 시간에 불륜여인 내가 갈 거니까 라는 수준 낮은 말에 이유가 있겠죠 정신나간 와이프 많으니까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리는 세상은 잘못된 세상입니다. 제가 너무 보수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인간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저런 곳에서 활동하는 인간들은 여러분의 와이프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싫다고 덮어두지 말고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사용기록을 검색하면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답니다. 카톡같이 뻔한 것만 검사하지 마시고 심연을 들여다보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